남명선생은 왜 을을 강조하셨나요? 아니요. 왜 을을 강조해요? 을을 강조한 건 당연히 맞는데 을만 강조한 게 아니고 칼이 있으면 은장도 같은 거예요. 차고 다니시던 칼이 그 칼의 한쪽은 4명 안으로 광명한 거는 경이요 왜 단자, 밖으로 딱 끊어내는 거는 엄격하게 끊어내는 거는 정이다 그럼 이게 원불교 무시선을 써 놓은 거예요 무시선의 기원들이에요 여러분 유교 선비들한테서 온 거예요 무시선이 안으로 항상 광명하게 깨어있는 거는 경이요 밖으로는 항상 정의롭게 잘못된 욕심을 끊어내라 밖으로 불의를 처단하는 게 정이요 안으로 어둠이 없이 광명한 게 경 깨어있습니다 경의 사상이죠 을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남명선생은 경의 이게 무시선이에요 원불교에서 일 없으면 광명하게 깨어있고 일 생기면 불의를 처단하고 정의를 구현해라 평소에 늘 이 경을 이루기 위해서 이 경을 이루려고 성성자를 찾은 거예요 항상 의도 똑같죠 경과 의를 이루려고 이 두 가지를 다 해서 깨어있음이거든요 유교에서는 이때 경은 미발의 경에 가깝고요 이미 발동했을 때의 경은 정이거든요 아무 일 없으면 안으로 광명하게 의가 이미지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실천을 대표하는 거예요 경과 의 깨어있음 깨어있음과 안으로 깨어있음 밖으로 깨어있음 이게 다 해서 깨어있음이에요 깨어있음은 그러니까 관조하는 상태다 깨어자만 하면 안 돼요 유교에서 관조하는 상태라는 깨어있음은 미발일 거고요 미발일 때는 정의를 구현해내야 돼요 욕심을 제압해내야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음의 의미는 이렇게 확 확장됩니다 처음에 깨어있음은 참나와 접속해서 이렇게 알아차리는 상태 관조하는 상태 그거 맞아요 그 말도 맞는데 이제 밖으로 작동하는 깨어있음이 있어요 안에서 있는 깨어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작동하는 깨어있음은 육근을 쓸 때 깨어서 육근이 양심에 욕심에 다 깨어있으면서 욕심이 양심을 제압하지 못하게 양심 51%로 계속 굴려가는 게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정신이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유교 선비들 조선시대 유교 선비들의 기본 이론입니다 깨어있음은 두 가지가 있다 안으로 깨어있음 밖으로 깨어있음 모든 종교가 다 망라되어 있어요 유교 선비들의 근본 가르침 안에 이게 제가 유교 선비들을 버릴 수 없는 겁니다 선비들 조선시대의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참 선비들한테는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분들이 알고 있어요 정신개벽의 핵심을 갖고 있어요 전세계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정신철학의 핵심을 우리나라 선비들이 500년간 지켰다니까요 참 선비들 갓 선비들이 갓은 선비들 갓 선비들이죠 전세계 인륜을 취itten mit 감사합니다.